1. 리탤리에이션 보복 안갚음 2. 미스칩, 장난기, 미스칩, 장난 3. 리슨 메모리, 최근의 기업 4. 다이제스트, 소화시키다, 요약하다 5. 플랜 유어 퓨처, 너의 미래를 기획해봐 6. 간헐적인, 간헐적인 7. 디플런 백그라운, 서로 다른 배경 8. 이벤추얼리, 마침내 결국 9. 메시 쇼다운, 지저분한 대결 10. 하드 투 핀포인트,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10. 하드 투 핀포인트,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11. 인베스트, 투자하다 12. 휴미로티, 습도 13. 라피드 이코나미 그로스, 빠른 경제성장 11. 라피드 이코나미 그로스, 빠른 경제성장 14. Realize that dream, 후 꿈을 실현하다 15. 프레즐, 깨지기 쉬운, 연약한 16. achieve something worthwhile, 값어치는 뭔가를 달성하다 16. achieve something worthwhile, 값어치 있는 뭔가를 달성하다 17. walk hard to catch up with them,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17. walk hard to catch up with them,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18. be the bender, 구술 판매상 19. be the bender, 구술 판매상 19. scale, 비늘, 저울, 음계 19. scale, 비늘, 저울, 음계 20. preser, 연약한, 깨지기 쉬운 15번, 20번 중복이 됐네요 하다보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retaliation, 보복이나 안가품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말로 눈에는 눈 이런 표현이 있죠 i for i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줄여서 tit for ta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번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이어죠 digest, 소화시키다 그 다음에 digest하면 요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5번은 지금 1월달에 딱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plan이 동사입니다 plan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계획하라 1월달에 맞는 문장입니다 plan your future, 자, 너의 미래를 잘 계획해봐 그 다음에 16번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intermittent,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좀 어려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가면 자, 일단은 투담의 동사, 투부정사고요 단어전치도 어렵죠 핀포인트면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자, 투부정사 앞에 쉬운이나 어려운이 나오면 자,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회용사 쉬운이나 어려운을 꾸며줍니다 거의 공식처럼 마이스예요 part to pinpoint, 정확하게 나타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마찬가지 다이오입니다 자, realize면 깨닫다 이 뜻이 되고요 또 다른 뜻으로 꿈을 실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4번, 6번 다이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가면 자, 수보죠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catch up 이다면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그 뜻입니다 자, work hard, 끊어주세요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catch up with them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면 자, 밴더라는 게 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상인을 영어로 street bender라고 합니다 street bender, 길거리 상인 그 다음에 앞에 bead라는 단어도 좀 어렵죠 구슬이나 염두입니다 그래서 bead, band, 구슬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번 다이오입니다 자, 스케일 하면 자, 물고기 비늘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저울, 무게를 다하는 저울로도 쓰이고 마지막으로 음악에서 음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20개 단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 몇 가지 그리고 수거 그 다음에 10번 반영적인 표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Budですか?